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 오리엔테이션입니다. 해석은 김기철. 이 말이 괜히 붙은 게 아니고요.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아마 영어 강사 몇 명 중에 한 명이 저일 겁니다. 제가 약속을 드릴 텐데 그럼 수강 대상자와 어떻게 수업을 하며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2, 고3 학생들 중에 진짜 자기가 노베이스라고 여긴 학생들 특히나 점수로 따지면 모의고사 기준으로 70점대 초반 이하의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고1 입문용 전체예요. 학생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선생님 영어라는 거 단어 외우면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단어 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자주 드는 예시가 있죠. 만약에 러시아어가 있어요. 러시아어 단어 20개를요. 밑에 한글 뜻을 썼습니다. 단어 20개를 한번 줘볼게요. 해석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요? 우리 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 20개를 줬다고 뭔 말인지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똑같이 한자예요. 한자 20개를 준 다음에 밑에 한자 밑에 뜻을 한글로 썼다고 칠게요. 한자 20개 있으면 이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 노베이스라고 여긴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단어 만약에 알아도요. 물론 단어도 많이 안 외웠지만 단어를 알아도 단어만 머리에 떠오르지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의 내용의 핵심은요. 고1, 고2 기출문제까지 다루는데 의미 단위별 해석까지입니다. 자, 뭐냐? 중학교 때 배운 것부터 시작을 하여 중학교 때 배웠던 품사부터 시작합니다. 고2 기출문제까지 나왔던 문장 공부하는데 가로 열고 닫고 의미 단위별로 글을 봐야지 뭔 말인지 알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묶어 읽고 끊어 읽기에 의미 단위별까지 간다. 총 30강이고요. 15분짜리예요. 일부러 강의를 쪼갰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요. 12강짜리였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 판단을 못한 게 뭐였냐면 노베이스 학생들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학생들이었는데 강의를 길게 가니까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15분이니까 누구나 집중해서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쪼갠 이유는 이거 40시간에만 공부하지 말고 점심시간에 또는 학교나 학원 이동 중에도 공부할 수 있게끔 일부러 쪼개놓은 거예요. 집중해서 공부해라. 우리 빠른 시간 안에 노베이스 탈출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30강 15분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짧은데요. 연속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짧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강의 방식 의미 단위별 끊어 읽고 묶어 있는 거예요. 문장이 두 줄 세 줄 넘어가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단어를 외웠다고 쳐도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몰라요. 주어, 동사, 동사 배 끊어 읽어야 되고 수식 오구를 열고 닫으면서 읽어야 의미 단위별로 봐야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 공부를 제가 약속드립니다. 우리 이 강의 끝나면 여러분들 더 이상 노베이스 절대 아닙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선배들 후기 한번 봐보세요.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를 한 회 끝냈고 2회도 끝냈어요. 절대 노베 아닙니다. 단어 알면 이제 해석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로 해석하는 거구나. 문법적인 부분 실제 적용하는 공부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위한 문법 용어 공부해요. 품사가 뭔지 근데 이게 실전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시제, 수동태, 관계사 이런 설명은 합니다. 근데 실전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참고로 문법을 위한 공부는 기본 영문법이라고 하는 강좌가 따로 있습니다. 문법 문제를 위한 공부라고 한다면 근데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에서 각각의 이론은 설명하겠지만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걸 써먹는 방식을 설명하고요. 교재 구성 보면 챕터 7까지 있고 뒤에 워크북이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저희 강좌 구성이에요. 품사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명사가 뭐다는 일단 아셔야 돼요. 근데 실전에서 이게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데 바뀌는지 동사는 뭔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생각보다 학생들 해석되게 못해요. 10명 중에 한 7명의 학생이 이거 뭐예요? 그녀는 이거 할 수 있다 아니죠? 영어는 어순이거든요. 이거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의 조동사함은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이거 그냥 일반 동사예요. 캔이 명사일 때 뭐죠? 통조림이에요. 동사일 때 통조림으로 만들답니다. 자 그녀는 토마토를 자 캔즈야 그녀는 토마토를 통조림으로 만든답니다. 이 뜻이 원래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학생들이 노벨하고 느끼는 학생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어? 자기 단어 아는데 왜 해석 안 되지? 어순대로 해석하지 않아 생긴 문제예요. 그래서 품사부터 뭐 전치사 그 다음에 뭐 형식 나오고 조동사 자 우리가 20강 그리고 이렇게 3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분 강이에요. 평균적으로 물론 긴 거는 22분짜리가 있긴 해요. 짧은 거는 9분짜리가 있긴 한데요. 평균 15분이니까 아 이거 내가 자습 시간에 연짝해서 들하는 게 아니라 쪼개서 쉬는 시간에 들하는 얘기인 거고 점심시간에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해야 되거든. 나 이동 중에 공부하는구나.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나서는 뒤에 워크북으로 200문장 고1, 고2 기출문제에 구성된 200문장이 워크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고1, 고2에 나왔던 문장은 해석할 줄 알아야 수능 볼 거 아니에요. 제가 자주 하는 예시 비우 아니 고2 때 고1 때 배웠던 수학도 모르면서 어떻게 수학 4점짜리 수능을 풉니까 똑같잖아요. 고1, 고2 기출문제 정도의 문장을 해석하지 못하고 나서 예를 들어 EBS를 공부한다고요? 수능 문제 푼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는 중학교 거부터 시작해서 고2 기출문제까지고 의미 단위별 해석까지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추천 공부법 예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30강을 초집중해서 일단 완강을 하는데 복습이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100%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완강을 먼저 하셔야 돼요. 2회독을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셔야 돼요. 2회독 한 거 하고 안 한 거 하고 완전 다른 게 드라마 볼 때 제가 종종 비유하잖아요. 드라마 재방송 볼 때 최고의 장점은 재방송을 보잖아요. 디테일이 보이고요. 대사가 뭐가 튀어나올 건지까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2회독을 해야 머릿속이 완전히 박혀요. 1.5배속으로 한다. 2회독이 끝나기 전까지 워크북 안 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워크북이 뭐다? 고1, 고2, 5개년, 200개 문장인데 2회독이 끝날 때까지 워크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0강을 2회 공부하고 나서 워크북을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공부했다고요? 절대 노베이스 아닙니다. 정말 단어 알면 웬만한 문장이 이제 어? 이거 해석이 되는데 느낌이? 이 느낌이 팍 든단 말이에요. 근데요.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 듣고 나서 끝난 거 아닙니다. 이건 어느 정보냐? 수학으로 비교하자면 수학 2점짜리 문제는 다 맞는 거예요. 뭐예요? 개념 공부가 끝난 겁니다. 그럼 수학 3점, 4점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거 끝났다고 갑자기 영업 점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학생 간혹 있지만 조금 올라... 조금밖에 안 올라간 학생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끝나고 나면 뭐 하느냐? 이거는 고1 학생이 안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2계정 기본용어를 공부하세요. 근데 자, 고2, 고3 학생이에요. 그럼 2계정은 신경 안 써도 되죠?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입니다. 말 그대로 문장 해석을 완성을 하는 건데 나 베이직을 완성하겠다 해요. 3개년 고1, 고2 3줄 이상의 문장인데 아까 우리 워크북에 200개 있죠? 얘보다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고1, 고2의 난이도 있는 문제를 씹어먹자는 거야. 고1, 고2 기출문제를 다 해석할 정도면 이제 고3과 또는 EBS 같은 거 공부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 끝나면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서 만납시다.